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하셨어 주인님 물을 느껴보십시오 주인님 괜찮지 않습니까 주인님 물 온도는 어떻습니까? 물 온도 괜찮지? 나로야? 올라와있어요 짜잔 어디가 어디가 햄찌야 햄찌야 여러분 햄찌 찾아봐라 햄찌 찾아보세요 여러분 햄찌 귀여워 햄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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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서열이 아우이씨 내로 장화시는 고양이 같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빨 닦기 싫은 고양이에요 그 주인이 이빨딱해요 아 내로야 내로야 죽은 척 하지 말고 왜 다 애들이 여기만 오면 죽은 척이야 저기요 저기요 여기 오시면 왜 다들 이렇게 죽은 척을 하시는거죠 아유 좋으세요 손님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 좋아요 아유 좋으셔 아유 기분도 아유 오셨어요 머리 긁어드릴게요 아유 이뻐요 우리 타투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좀 창피해 긁어줄게 아이고 좋아 아고 좋아요 긁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마약했어 저기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일어나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이렇게 팍 일어나서 오잉 달콤해 전 주인공 ρ Favorite kamu 양념장 졸라했을 때 안 못하겠어 너무 더워 안녕하세요 타투님 오늘 어제 핫클립 1패 가셨다고 하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? 지금 트위치에서 타투의 매력에 다 빠지셨는데 느낌이 어떠시죠? 카메라 저쪽 보고 얘기하셔야죠 타투님! 지금 클립 영상이 몇만 뷰라고요? 아 관심 받고 싶으세요 여기 뒤에 있는 노랑이도 자기도 관심 좀 달라고 자기도 클립 좀 따달라고 지금 노랑이 어우 이게 뜨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